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유망산업 TOP 10 어떤 산업이 1위를 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 10위 공공기관, 공공협회 1.5% 9위 농업, 허업, 임업 3.8% 8위 교육, 학습 6.3% 7위 금융, 은행, 카드 8.1% 6위 방송, 웹툰, IP 15.8% 5위 모빌리티 16.8% 4위 전자상거래 17.3% 3위 물류, 배송, 운반 17.7% 2위 IT, 정보통신 35.3% 1위 바이오, 제약, 의료 52.0%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유망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